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지적기사하고 산업기사예요 지적기사하고 산업기사를 강의하는 이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제 번호하고 요거를 적어 드릴게요 0104627 제 전화번호고요 전화번호하고 이름이니까 지적을 공부하시다가 그죠 지적을 공부하시다가 기사나 산업기사 공부를 하면선 궁금하고 좀 어문 사항이 생긴다 이러면은 저한테 언제든지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 주시면은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문자를 통해 가지고 전화를 직접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까지 제가 해 나오는 방식인데요 그죠 주로 이제 전화를 하시는 분도 있고 저하고 통화를 많이 합니다 통화를 많이 하는데 될 수 있으면은 문자나 카톡으로 주시면은 제가 궁금증을 궁금증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고려하시고 저는 이번에 지적기사하고 산업기사를 강의하게 됐는데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지적은 그죠 지적은 사실은 우리가 1910년도 그죠 1910년도 자 우리나라가 불행하기도 그죠 불행하기도 나라를 빼앗긴 때가 있습니다 그죠 나라를 일본 사람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기 위해서 자 일본 사람에 의해 가지고 지적 청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결과가 탄생된 것이 그죠 탄생된 것이 지적에 대한 공부지요 지적에 대한 공부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죠 지적 공부가 탄생되면서 각종 이제 법하고 규정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맞게 거기에 맞게 자 이제 모든 청량을 수행해라 이래서 우리 지적 청량은 기속 청량이라 그러죠 그죠 기속 청량입니다 그죠 그리고 기속 청량에서 제일 우리가 자 이해를 하고 가면은 청량이 자 공부를 하기가 좀 쉽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지적 청량을 지적 청량을 1910년도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100년이 훌쩍 넘었잖아 그죠요 강산이 12번 정도 변했습니다 120년이 다 돼 가는데 그 공부를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뭡니까 자 전부 종이로 되어가 있고 책으로 되어가 있고 이런 것을 전부 뭡니까 이제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컴퓨터가 나옴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공부에 대해서 그죠 공부에 대해서 전부 전산화 작업이 된 겁니다 전산화 작업이 되고 속성 정보하고 도형 정보가 있죠 토지 대장이다 임야 대장이다 공유지 연명부다 대지권 등록부다 그죠 이러한 속성 정보는 전산으로 입력을 했고 그죠 이제 도면으로 우리가 사용한 게 있죠 도면으로 그죠 지적도 하고 임야도 전부 그림을 그려가지고 도면을 사용을 했는데 그 도면도 전산화 작업을 한 겁니다 그 전산화 작업을 해서 지금은 수치로 자 수행을 하고 있죠 수치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수치하고 자 속성 정보를 전부 컴퓨터에 입력시켜 가지고 전산화하고 도면도 전산화하고 이게 뭐냐 토지 정보가 그죠 토지 정보가 is가 이제 발달이 돼 갖고 is가 이제 정보체계가 이제 나오니까 그죠 자 그래서 토지 정보라는 감옥이 별도로 생겼죠 그죠 그리고 토지 정보라는 게 생기면서 뭡니까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는 토지 정보라는 거라고 지적 전산화라고 합니다 지적 전산학 지적 전산학입니다 그죠 지적 전산학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적을 공부를 하시면서 그죠 자 흐름을 좀 알고 가면은 쉽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적에서는 그죠 지적에서는 자 지적 청량이 있죠 지적 청량이 있고 자 뭐가 있노 응용 청량이 있습니다 그죠 응용 청량이 있죠 자 토지 정보체계론 토지 정보체계론 토지 정보체계론 토지 정보체계론 자 뭐가 있노 지적학이 있습니다 그 지적학 그죠 지적학이 있고 자 지적 법규가 있죠 지적 관계 법입니다 그죠 지적 관계 법규가 있습니다 자 요러한 것이 그죠 자 지적 청량 이다 응용 청량 이다 토지 정보체계론 이다 지적학 이다 지적 관계 법 이다 요 다섯 감옥을 가지고 기사하고 산업 기사하고 시험 감옥입니다 시험 감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죠 자 지적 청량은 지적 청량은 요거는 우리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죠 공부를 하면서 자 뭐냐 우리가 지적은 자격도 중요하지만은 그죠 자격도 중요하지만은 뭐가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있죠 자 자격을 따고 내가 자격만 따 가지고 뭘 하겠느냐 이거죠 자격을 따가 뭘 하겠느냐 그죠 자격을 따고 나서 내가 가지고 나서 뭡니까 자격을 가지고 나서 자격은 자격은 자 뭐가 있노 기능사가 있죠 기능사가 있고 지적 기능사가 있습니다 그죠 지적 기능사가 있죠 지적 산업 기사가 있죠 산업 기사가 있습니다 그죠 자 지적 기사가 있죠 지적 기사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고 이제 외에는 기술사가 있죠 기술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어떤 자격도 여러 가지 우리가 자격이 많은데 그 자격 중에서 그죠 자격 중에서 지적은 유일하게 그죠 자격증을 이수를 해야 이수를 해야 내가 원하는 데를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적을 이수를 하고 나서 자격을 갖추고 나가지고 내가 갈 수 있는 데가 지적직 공무원이 있죠 지적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죠 지적직 공무원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자 지적직 공무원이 있고 자 한국 국토정보공사가 있죠 한국 국토정보공사가 있습니다 그죠 자 또 뭡니까 자 LH 그죠 LH도 있습니다 LH 공사도 있다 이거죠 LH 공사 있다 자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이제 찾는 것이 지적직 공무원하고 한국 국토정보공사입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자 LH도 소수니까 그죠 빼고 그죠 두 개 큰 이제 큰 바운 다리가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자격을 이수를 해야 자격을 이수를 해야 공무원하고 지적직 공무원하고 한국 국토정보공사하고 자 자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 칠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이제 지적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면접까지 이수만 면접까지 자격증만 나오면 됩니다 지적직 공무원은 면접까지 나오면 되고 국토정보공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단지 뭐냐 국토정보공사는 기능사만 있어도 이거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이 부여집니다 기능사만 있어도 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자 비전공자들이 기능사를 따고 한국 국토정보공사의 시험을 응시를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산업기사는 있잖아요 산업기사는 이걸 이것만 따면은 뭐냐 자 기능 기획 공무원이다 한국 국토정보공사다 다 볼 수 있죠 그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산업기사나 기사 공부나 공부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감옥도 똑같고 자 필답도 똑같고 2차에 와서 필답하고 뭐가 있습니까 실기가 있죠 똑같습니다 실기만 조금 다릅니다 실기만 그죠 실기만 조금 다르고 자 2차 필답에서는 그죠 기사하고 산업기사하고 조금 이제 구분이 되죠 구분이 되고 실기도 구분이 됩니다 그죠 요거는 그때 가서 하고 요 자격을 내가 빨리 이수를 하면 이수를 하고 내가 원하는 데가 있겠죠 지적은 그죠 항상 공부하시는 젊은 분들은 자기 목표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목표가 나는 공무원이다 국토정보공사다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자기가 공부를 할 때 그죠 아 내가 어디를 가겠다 이거죠 그죠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